에이핑크 댄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도 노노노를 통해 처음으로 1위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골든디스크 첫 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정규앨범으로 5년 만에 컴백한 다비치는 거북이를 시작으로 무려 5곡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음원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축하합니다 네 한 팀씩 소상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소상 소감 아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희 팬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진호 대표님 홍순성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노노노랑 곡으로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2014년에는 더 좋은 곡으로 더 좋은 무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노래,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다비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